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 속에 은종차 음료공장이 훌륭히 일도서 준공했습니다. 당의 구상을 받들고 농업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서 평양시 랑랑구역 남사리지구에 공장의 생산건물과 보조건물, 후생건물 등을 새로 산뜻하게 일도세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비위원회 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김도큰 동지와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주철기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26일 현계적으로 건설된 은종차 음료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물정제, 차우림 및 저제, 포장을 비롯한 모든 공장이 갖추어진 현계적인 공장에서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건강에도 좋은 차 음료들을 생산하되고 있습니다. 물정차라고 하면 우리 수령님들께서 우리나라에서 몸소 차나물 심고 재배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 이름도 운중차라고 부르도록 해주신 참으로 운중깊은 차입니다. 경영하는 원장님께서 차 재배 면적을 누리면서 우리 인민들이 아무 때나 손쉽게 구웠던 장소에서든 별략 차를 마시게 하자면 차 음료공장을 건설할 때에 대하여 발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운중차 음료공장은 차 재배 내에서부터 원료를 넘겨받아서 록차, 홍차, 철가름차 이렇게 세 가지 운중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인 것만큼 과학연구기관들과의 협동하에 전망적으로 사람들 건강에 좋은 강남입차, 그 다음에는 운행나무입차 등 이렇게 해서 인민들이 보다 마시기 좋은 그런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lesen 한 Frame과의 skull을 retrouver기 위해서 맞 neon microscope 음료공장은 들을 때